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을? 저희 회사는 메디코넥스라는 회사이고요. 저희가 이런 오렌지 왓치를 이용해가지고 안전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이런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마트 워치인 거죠? 네, 저희 왓치인데 여기는 LTE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스마트 워치는 스마트폰하고 블루투스로 페어링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노인분들이나 디세이블 버스, 장애인들은 이런 거 스마트폰 잘 못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LTE 넣어서 바로 그냥 데이터를 기지국을 통해서 데이터로 보낼 수 있게. 그 블루투스 연결 없이? 그쵸? 아, 너무 잘 아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마트 워치는 스마트 워치는 전체의 휴대전화가 전체의 휴대전화가 전체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LTE를 사용하여 전체의 휴대전화가 전체의 휴대전화를 전체의 휴대전화가 전체의 휴대전화가 전체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중요한 건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 절약도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요즘 이제 IT는 계속 발달하는데 이제 그 시니어분들이나 디세이블 버스 같은 경우에는 IT 기기를 잘 못 다루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배터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LTE를 넣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응급 상황이 있을 때 응급 상황에서 이제 응급 버튼 이머전시 알람을 누르면 이게 이제 보호자가 등록이 되면 이제 보호자도 보여주고 저희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바로 떠서 이제 이게 알람이 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시설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시설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보호자들이 알 수 있게 이게 LTE로 되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되게 이런 것들은 본인의 정보를 본인이 보는 건데 부모님이나 어떤 디세이블 버스의 현상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So as you don't need to be connected to your Bluetooth you can actually be remote from your phone device and in case of any emergency you just can press this orange button right over here and every like the kind of situation that you are in will be right transported to the person who is inputted over here. and I think this as you told us it's really convenient for use for you know disabled people because the battery is going to be quite a huge deal. yes well 그 어디서 혹시 구매를 하셔야 할 수 있는 건지 네 저희 메디코넥스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거기서 이제 저거 뭐 구매 요청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메디코넥스 컴퍼니. If you go into their website you can order these watches, smart watches. yeah orange watch. And this is pretty light. 너무 가볍네요. I think it's lighter than apple watch if I can say. Yes that's pretty cool. And the band is going to be designed to be designed. 조금만 설명 하나 더 드리면 기존에 이제 이런 watch들은 GPS만 측정을 하다 보니까 실외에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신이어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비콘하고 연동을 해서 그분이 어디 있는지를 실내에 어디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우 와우. So the previous kind of smart watches only uses GPS but this one over here actually uses Beacon, right? Which is pretty convenient and better than GPS. definitely.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Thank you for talking with us and I hope you have a great day. Thank you. 감사합니다.